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8일째 폭염특보가 지속됐는데요. 오늘 낮부터 영덕과 포항, 경주는 폭염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내일도 이 특보는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밤까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열대야라고 부르는데요. 오늘도 곳곳에는 무더운 밤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불쾌감 역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한낮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한 점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3도, 낮 기온은 울릉도 29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지속되겠고요. 폭염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